서울 대학교 재료공학부에서 준비한 재료 한마당 잔치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재료 한마당 행사는 대학원생들의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학부생들과 소통하고 또 학부생들은 외부기관과의 소통을 통해서 미래에 자신들을 설계하는 혁신의 장으로 기획된 자리입니다. 미래를 설계하고 리더십을 창출하는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 한흥남 교수님 연구실 소속의 최준영이라고 합니다. 사실 저는 금속재료를 전공하는 학생으로서 뭔가 제 연구뿐만 아니라 다른 연구에 대해서 접점을 찾기가 되게 쉽지 않고 알기도 어려웠는데 오늘처럼 되게 좋은 자리가 있어서 다른 학생들은 무슨 연구를 하고 현재는 어떤 연구가 좀 추가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 있고 해서 여러모로 되게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에도 재료공학부의 대표 행사인 재료 한마당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올해에는 제가 직접 인턴 기간 동안에 진행했던 연구 주제를 발표할 수 있게 되어서 훨씬 더 뜻깊은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더불어 더 많은 기업 부스가 찾아와서 더 많은 연구 분야를 둘러볼 수 있게 되어서 이번 재료 한마당은 훨씬 더 저에게 좋은 기억으로 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포스코 홀딩스 미래기술연구원장 김지영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재료 한마당 축제를 진심으로 축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오늘 행복한 리더가 되는 기대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훌륭한 리더로 잘 성장해서 사회의 빛과 소금으로 큰 역할을 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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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